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테마리딩 1 시작하였습니다. 바라쿠다라는 것은 look like ~~처럼 생겼다는데 like가 들어갔으니까 전치차 뒤에 명사 들어가겠죠? 커다란 big sigel처럼 생겼어. 커다란 큰 siga처럼 생겼다. siga는 siga 담배를 말해요. 피기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 but. 그러나 바라쿠다죠. 바라쿠다는 seagate hdd 이름인데 원래요. 바라쿠다라는 것은 정말로 dangerous, 위험한 salt water는 소금물, 바닷가에 사는 물고기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짜잔 바라쿠다 참 못생겼습니다. 바라쿠다. 바라쿠다는 b로 쓸게요. 바라쿠다는 is usually 빈도 부사죠. 간만에 나온 빈도 부사 bd jordi 이라벨 비동서 t. 보통 발견하다 아니고 발견되어진다에 수동으로 썼어요. in a warm, 따뜻한 tropical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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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맞아야 되겠다. 10대, 그 다음 바다들이나 s, 해양들에 살아요. dispears는 사나운, 사나운 물고기는 has narrow, 좁은, 좁게 생겼죠. 몸을 가지고 있는데 위치는 앞에 나오는 몸을 받아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몸은 단수니까 gross to be. 이건 수고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결국 잘한다. from a to b 4에서 부터 6 bit long. 그래서 long이 명사로 길이. 길이까지 잘한다. 아 진짜 바보 알파워 진짜.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바라쿠다는 가지고 있는데 커다란 입을. 그리고 강한 joss는 턱. 턱. 아 또 못알아들어요. 턱을. 자 그 다음 death은 턱이에요. joss에 복수니까 복수복수복수복수목서 쓴거에요. 종속절에. 턱은 holes. 가지고 있는데 나이프와 같은이죠. 칼날 같은. teach. 같은. teach는 이빨을. 아 망했다. 죄송합니다. 갈날과 같은 이빨들을 가지고 있고. when attacking. 분사 ing. 그 다음 depending itself죠. 실제 컴마 뒤에 나오는 주어 지가하다 능동의 뜻이죠. 둘 다. 자 그러면은 when it is attacking 혹은 it is depending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바라쿠다가 공격을 하거나 능동의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혹은 스스로를 방해할 때. 바라쿠다는 움직이는데. like lightning. 천둥처럼. 엄청 빨리 움직인단 말이죠. 천둥. 번개라고 해도 되고. 번개가 나을까요? 번개. 번개. lightning. 번개가 낫겠다. 번개처럼. 천둥은 소리 같으니까. 자. 이 바라쿠다는. 보통. 피즈온 먹는데. 자. 전체에서 없어요. 다른 물고기들을. 자. 그러나 바라쿠다는. has been know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이죠. 알려져 왔다. 자. 투어택. 공격한다고. 수용하는 사람을. 자. 투풀 이스 에너미에서 풀은. 투 부정서. 부사. 목적으로 썼는데. 일단 부사. 목적으로 쓰면서. 풀이. 에서는. 속이다. 속이기 위하여. enemy는. 적들. 자. 적들을 속이기 위해서 바라쿠다는. can camouflage 동사예요. camouflage는 우리나라 뜻으로. 위장. 할 수 있다. 자. 지가 지 스스로 하니까. 지금 제기된 용사에 itself 들어가야되요. 자. it does this. 자. 그것은 이것을 한다. 완전 망한 해석이죠. 그것은 이것을 한다. 니가 뭔데. 뭐가. 무엇을. 무슨 수여. 뭐하냐고. 아니라고. 자. 이거 해석은 바라쿠다는. 디스는 위장. 을 한다. 이런식으로 계속 연습해야되요. 자. 지시대명사나. 대명사. 혹은 서치된. 요런거 있죠. the formal. the latter. 요런거 구조를. 계속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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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그것. 저것. 저것. 그런 방식. 이런 방식.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 해석 망하는겁니다. 자. 바라쿠다는. 위장을 하는데. by ing. taking on. 자. take on. 여기서 뭐냐면. 취하다. 뭐. 술 먹고 취하다 아니에요. 그러면. 색깔을 취함으로써. of its surroundings. surrounding. 주의환경. 자. 그 다음. its back. 바라쿠다는. 소유격 뒤에 명사 들어갔죠. back. 등은. 바뀌는데. from the light to brightness. 그럼. 밝은. 갈색. 초록색. 자. 밝은 갈색이 초록색에서. too. deep. 짙은 파란색으로. its side. 여기서는. 옆면. 그래서 바라쿠다의 옆면은. 자. 스파클은. 빛난다. 자. 위드 실버의 톤으로. 색깔 넣으죠. 자. 그리고. its belly는 바라쿠다의. 또 소유격 뒤에 명사함. belly는. 배. 자. 배는. 차키와이트. 차키는. 분필색. 분필. 분필. 3호. 왜 들어가죠. 분필 3개. 흰색깔이다. 자. 그래서 뭐. 소재는 쉽죠. 소재는. 알파고야. 바라쿠다 위 특징.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